뉴이스트 W입니다. 아론, 제이안, 백호, 렛 함께합니다. 올라가주시고요. 정면 봐주세요. 잘생기셨네요. 왼쪽 보겠습니다. 오른쪽 기자분들 하트 조심하시고요. 오른쪽 함께합니다. 어덜이세요. 정면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. 모델 페스티벌이니까요. 정면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모델 포즈 갑니다. 하나 둘 셋 백호님 굉장히 성의 없으시네요. 오늘 인터넷 댓글 뜨겠네요. 다시 갑니다. 하나 둘 셋 컨셉인가봐요. 마지막으로 오늘 이달 함께하는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. 저희가 또 오랜만에 시상식에 오게 됐는데요. 너무나 긴장도 많이 되고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무대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런가요? 아 그만? 한 눈방이 흉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. 뉴이스트 W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배우지. 허벅지요. 허벅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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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모델 박영선씨와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. 오른쪽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는 왼쪽입니다. 모델이시니까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가장 멋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. 매우 잘 부탁드립니다. 동네시아 브라이어. cert. 너무 아름다워서 이 밤이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환영선수 중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